김창균 섹시폰 연주 첫 번째 곡은 여러분들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노래입니다. 클래식인데요. 모짜르트 작사 작곡입니다. 보릿곡의 첫 곡을 건너보도록 하겠습니다. 박수 주세요! 공감 박수! 코로나19 물러가라! 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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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시는 분 함께 불러주세요. 헤이! 아야 아야! 아우! 그 분위기 너무 좋다. 자리에서 일어나. 일어나. 아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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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! 아우!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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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